아 근데 저거 쉽잖아 지랄하지마 임정희 아네 임정희 3일차야 미친놈아 3일차야? 그럴만해 뭐? 3센치라고? 아이고 뭐하는거야 야 이제 경고주자 경고 야 이제 경고주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렇게 들었어 진짜 맨날 저지랄이야 3일차라잖아 3일차 3일차 그쵸 어떻게 들으면 그니까 뭐 줬다고 하면 되냐 이상해 이상해 3일차 3일차 근데 나랑 신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교토로 아직 사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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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서부터 묻어봐 웃었어요? 님들 다 고수예요 아 진짜 어비판 개안되네 어 뭐야 이거 92% 어 나 저거 믿는데 저거 뭐 뭐 뭐야 족가 뭐예요 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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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올빌촌 팔키만 있어가지고 저사람 죽을 때 족가 나오는데 족가 저사람 죽을 때 족가가 나와 진짜 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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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겠다 로빈 택팩 쓰고 깨야겠다 로빈 그사람 잘하잖아 로빈 그사람 로빈 그사람 아니 그사람 아니 로빈 택팩 생겼어 개인 택팩 그래서 이거 내꺼야 이제 내꺼 할꺼 내꺼야 이제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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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로빈한테 입었고 말해 예전 로빈 택팩 이제 내 개인 택팩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보냈어 내가 먼저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어쩌라고 그래도 내가 쓸꺼야 응 다 써야 응 똑같애 응 똑같애 맞아 머리 둘만 갖고 있다 몰라 개꿀이야 진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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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빈님한테 이제 루빈님 손동이 예 장난이잖아 이거 한정이지 한정이지 계속해라 마지막이라고 어 한정이로 어 한정이로 로드쿱 쏟을텐데 배울까 야 클로토 저건 말해도 되지 아아 클로토 죽어라 클로토 죽어라 클로토 죽어라 클로토 죽어라 개웃기네 저게지 야 빨라지 빨라지다 급빨진 개웃기네 칠 칠 다아 어떻게 했어 그렇더니 야야야야 정학 777 뭐야 야야야야 트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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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토 지금 정학이 777 나왔어 뭐야 클로토 핵섰다구 맞아 아 지절하지마 777에 크루션